과연 TOC가 품질경영에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목차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TQC입니다 토탈 퀄리티 컨트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진행이 됐었고 QC 군인조 활동으로 현장 개선에 많이 지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 중심이다 그래서 바텀업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또 TQM입니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거는 매니지먼트가 관여를 하는 거죠 현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품질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또 전체 부서가 참여한다 토탈이라는 말이 모두 참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TOP다운이다 이제 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아시는 SIGMA도 나왔죠 그래서 측정하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다 측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뉴메리카라는 것 수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이 수자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막연한 그런 것보다 손에 잡히는 거 그게 이제 숫자의 강점인데 그래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관리할 수 또 여기서 강조되는 게 이제 프로세스 개념이죠 어느 한 부분에서만 품질관리가 아니라 엮어서 여러 곳을 같이 생각하면서 어떤 과제를 도출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OC가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Coase Effect 그 다음에 Assumption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TOC의 어떤 명확한 사고 Clear Thinking Logical Thinking Logical Thinking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Coase 만약 품질교육과 기술훈련 작업환경개선 설비개선 검사방법개선 품질경영목표로 사업목표에 일치시키면 불량률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핵심관리항목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핵심관리항목들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거 개선한다는 거 아 이거는 이제 더이상 이슈가 안된다 다른 이슈로 안마가니까 발전하는 거 품질개선이 순이익의 증가에 기여한다 재무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 자 그러면은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은 이런 결과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냐 이 말 If that Coase and Effect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TQC, TQM, SIX, SIGMA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해왔어요 어떻습니까 Coase and Effect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Assumption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Assumption Assumption Assumption이 뭐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는 뭐냐 이 말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은 뭐냐 이게 Assumption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죠 개별적 개선 활동들이 모두 조직 성과에 기여한다 충돌 없이 다 하나하나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전체적인 그런 데까지 뭔가를 기여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해 보는 의문을 가져 보는 거죠 근데 이 자료는 제가 아는 자료가 아니라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4년도 작년에 국제 COC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품질 부분에 그래서 거의 뭐 이십 몇 년 근무했고 상도 받고 아주 그냥 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분인데 전력을 보니까 그래요 도비타씨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겜바 가이젠 현장 개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왔는데 TQC에서 위에서 품질이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이렇게 꾸준한 개선의 노릇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인프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물론 조금은 증가하겠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노력 대비 성과가 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브레이크스루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맥팔리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겪기 고민이죠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스루를 어떻게 이게 브레이크스루가 뭡니까 깨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돌파한다는 거죠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TQM을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또는 6시그마를 계속 잘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데 에 이제 TOC 컨퍼런스에서 와서 봤으니까 발표를 했으니까 뭔가 TOC가 그런 역할을 뭐 했지 않겠냐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자료가 그러면 과연 TOC가 이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 낼 수 있겠냐 근데 요거는 제가 오늘 지금 발표 드릴 요약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TOC의 어떤 능력 기능 역할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그런 브레이크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가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프라이오리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오케이 프라이오리티 두 번째 어떤 흐름 개선 임플로잉 플로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물리적인 플로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품질이 약간 물리적인 부분에 있다고 했을 때 물리적인 어떤 로지스틱 현장에 어떤 재고가 줄고 납기가 단축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품질 개선에 아주 기여를 할 것이다 세 번째 정성적 품질 요인 개선이 퀄리티브한 것 정성적이란게 뭡니까 숫자로 표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식스 시그마는 뭐예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디파인 매서 근데 여러분 측정할 수 없는 품질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의사분도 계시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측정해야만 알 수 있습니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증상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수치로 나타날 수 없는 것들 오케이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다 수치로 나타나면 사실은 거의 다 작은 겁니다 TOC 베스트 표행을 목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품질관리를 잘해서 뭘 하자는 거냐 그렇게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서 수익성 향상으로까지 연결을 시키고 또 제품 개발에도 협력을 하고 또 품질 문제가 재발이 방지되는 것을 TOC가 한번 목표로 삼아서 태고 있다 여러분 골 세팅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죠 골 세팅을 이렇게 TOC의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콜 세팅을 이렇게 해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흐름 개선도 있고 프라이버로티 문제도 있고 등등 사실 요 부분은 이제 thinking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소우 시스템이라고 하겠는데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뭡니까 예 요거는 제가 저희가 우리 KTA 전문가 과정에서 교육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다 간단해요 설비 ABC를 거쳐서 가는데 능력이 시간당 100개 80개 120개인데 효율이 75% 80% 70% 가동률이라고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능력이 100 곱하기 75 하니까 75개 여기는 88 64 여기서 84 자 여기서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순서 정하는 거에요 어디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겠습니까 이 질문이요 답을 아르켜 드릴게요 간단해 여기가 병목이요 제일 캠퍼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원제 80%를 85% 올리면 가장 여기가 68개가 되는데 결국 산출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니까 이 68개가 가장 큰 거에요 좋은 거에요 그래서 병목을 기준으로 품질 어떤 가동률을 개선하면 이 생산량이 제일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쪽이 아니겠어요 이쪽 우선적으로 그런 어떤 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TOC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보십니다 불량률을 낮춘다고 해서 어떻게 낮추겠느냐 자 여기에 가공능력이 20개인데 10개인데 불량률이 5%고 시간당 15개인데 또 불량률이 5%고 시간당 15개인데 불량률이 5%에요 그래서 제품은 하나인데 생산된 것은 모두가 판매가 됩니다 월 160시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여기도 보아하니 병목공정이 이쪽이에요 15개 제일 적게 만드는 불량률은 같으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다 만든다고 해도 시간당 불량이 없이 만든다고 해도 15개 162,400개 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2400개 그러면 하여간 여기서 어떻게 어 좀 비병목이니까 2400개가 나올 거다 이거 근데 만약에 이중에 한 대의 설비를 불량률을 5%에서 2%로 낮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2% 낮출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세계를 한꺼번에 당하면 제일 좋지 근데 여기서는 프라이머리티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면 어디를 먼저 2% 낮추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아까도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르지 여기 계산을 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일단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게 2400개죠 아까 계산해서 보듯이 여기에서 15개 160가 하니까 2400개야 그러니까 에 공정 2에서 2400개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게 2400개야 근데 불량률이 만약에 5%면 여기서 나가는게 2280개죠 만약에 불량률이 5%면 2280개고 2%면 2352개가 나가죠 그러니까 공정 2를 기준을 봤을 때 이거 받아서 나가는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5%일 때는 2280개 2%면 2352개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기준은 일단 공정 2에서 2400개가 오도록 생산 계획을 세우면 돼 그러면 자 현재가 지금 2400개인데 불량률이 2400개가 옵니다 공정 2로 그런데 여기에 2400개가 오려면 여기에 불량률이 5%니까 여기를 몇 개를 투입을 해야 됩니까 2400 나누기 0.95 하면 나와요 이 불량률이 5%를 감안해 2526개예요 따라오셨습니까 여기만 따라오시면 돼 이제 네 다시 한번 여기가 2400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2526개가 투입이 돼야 돼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26개 투입해서 5% 불량 떨어지고 2400개 나오고 5% 불량 떨어지고 2280개 나오고 5% 불량 떨어져서 2166개 나오고 그리고 폐기량은 360개가 돼요 여기서 이제 뭐가 360개입니까 2526에서 2166을 빼면 거의 360이요 이만큼 투입해서 이만큼 나오니까 나머지는 폐기되는거지 따라오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를 2% 낮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00개 나와야 되니까 2449개를 투입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2166개가 나와요 283개 폐기물 나오는건 같지만 폐기물이 줄었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를 2% 낮춘다면 여기 2400개가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에 몇 개를 투입해야 돼 2526개를 투입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를 2% 줄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겨라 해서 이만큼 나오고 생산량이 어떻습니까 2234개 폐기량은 292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면 여기도 2234개 292개 무슨 이야기냐 여기가 병목공정인데 병목공정을 개선하는거나 병목공정 이후로 개선하는거나 같더라 그만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이런경우면 병목공정과 가능하면 병목공정 이후를 먼저 개선해라 그게 일단 효과가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TOC의 이런 컨셉들을 활용하면 무슨 컨셉을 활용한 겁니까 제약과 비제약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생각을 활용하는 구분하는 구구라는 거예요 제약과 비제약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TOC의 필로소피션이 하나입니다 그게 포커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약공정 및 그 뒤 공정의 분량을 개선하는 것이 제약공정 앞 공정의 분량량을 개선하는 것보다 이익공온도가 더 크다 그 다음에 흐름을 개선하는 거예요 자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직접적인 품질 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흐름은 주로 dbr ccpm 이런 것을 써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하는 거고 자동화된 곳에서는 옥수용 설비가 안 되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이 어떻게 품질에 영향을 주냐 개량의 프로세스는 이겁니다 생산 흐름이 팔아지면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왜 생산 흐름이 빨라지면 재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간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또 물건의 재배치 이동이 줄어들어서 뭡니까 품질이 항상 재배치 이동이 줄어들어서 품질이 향상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품질이 빨라죠 공격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놀다가 갑자기 가까이 되는 엽서지고 그래서 작업자 과거가 줄어들고 잔흥이 줄어들어서 작업자 실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인데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TOC DBR 현장에 적용 한 적이 있습니다 에 3개월만에 공장이 깨끗해져 버렸어 왜 투입을 통제를 했더니 공장의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전까지 뭘 했느냐 그 회사에서 OS를 했어 OS 거기에 사장님 공장장이 OS 해가 OS가 뭐죠 세 번째 정성적 품질 요인을 개선을 하자 그럴 수 있다 정성적 품질 요인이라는 게 뭐냐 서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업무상 충돌이 일어나고 혼선이 있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고 소통 협력이 부족하고 부서의 기주가 있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뭔가 해소가 지연이 되고 추진이 미흡하고 진행이 지연되고 실수로 실수로 누락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치수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에 에 그런 관계에서 능력이 부족하든 부주의든 이런 데서 생각합니다 자 에 사실 요거는 제가 케이스라고 했는데 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아까 그 품질이 다포 상태다 어떻게 브레이크스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경영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한번 좀 어 이렇게 도와 달라 일단 뭐 부탁 쳤지요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제가 정의를 좀 하면서 지금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음 어 하는데 제가 지금 정성적 품질경이란 용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바로 있긴 그래서 큐픽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큐큐에 뭐냐 논리적 사고를 활용하고 제거 오전에 말했던 로지컬 싱킹 클리어 싱킹 그 다음에 품질 요인을 분류로 하고 인과관계로 확인하고 품질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또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과제가 도출되면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싯성 과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추진을 잘해요 품질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성공이 돼야.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T5C 방식을 도입으로. 그 다음에 또 신호동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금 요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QQM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T5C에서는 이걸 On Desiible Effect라고 그러는데 우디 이야기합니다. 문제점이요. 겪고 있는 가렵고 아픈데요. 사실 뭐 조금 가려운게 아니라 아픈데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요. 그게 우디에요. 생산준비, 내부품질, 내부품질. TST는 그쪽이 영어인데 테크니컬 노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등 이런 것들을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급한 일에 쫓깁니다. 또 생산기술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 입장에 받을 때는 일도 아닌 일에 지금 쪼들려있다 그 말이에요. 생산사업부와 연구소 간의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고 문제 해결에 최적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근본적인 개선보다 권별대응에 급급하다. 그래서 이것을 인과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 뭔가 그래도 관계를 가지고 엮어놓으면 이게 눈에 더 잘 보인다. 이게 로지컬 싱킹이고 클리어 싱킹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출발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사업부와 연구소 간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고 하니까 생산기술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권별대응에 급급하니까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일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의 최적 시기를 놓치고 겁니다. 개량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도 그냥 보지 말고 어쌈션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 업무 분장이 분명하면 왜 전문성을 발휘해 못하냐. 문제 해결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안 댈 수도 있어요.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게 뭔가 분장은 내가 확실하게 맞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손을 안 댈 수도 있어요. 또 근본적인 개선보다 권별이 되지만 왜 이런 급한 일이 적게 되냐. 유사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면 최적 시기를 놓치냐. 각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그 문제의 구조가 대략적으로는 어떻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자 이거는 사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갔다 그 이야기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본 문제 근본적인 개선 또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선 없으겠다. 사실 정석은 그거죠. 정석은 근본 것부터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연구소나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회사는 그런 부분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가시적인 것도 좀 보고 싶어하고 또 사실은 그래야 뭔가 다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맨 먼저 신호동 시스템은 뭐냐. 현재 업무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일상적인 업무 이벤트 업무 프로젝트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등록해 가지고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호동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신호동에서 실행 우선순위를 보여요. 이게 뭐냐. 솔직히 그 부서 안에서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바쁘다 바빠. 나름대로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렇지만 하고 있는 일 등록부터 해라 그랬어요. 그게 이거예요. 등록을 할 때 그냥 다 똑같이 등록하지 말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등록을 해라 그랬어요. 일상 업무는 그냥 보고 안 하고 니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고 이벤트는 조금은 보고는 해야 되는데 혼자 그래도 뛰어다니면서 시간 걸려서 하고 프로젝트는 협업을 해 가지고 뭔가 시간도 걸리고 필요하면 비용도 타내고 뭐 그런 일이니까요. 그걸 구분하는 어떤 큰 법칙 같은 건 없죠. 상식으로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게. 내가 이걸 이벤트로 등록하면 나한테 유리할 거냐. 프로젝트로 등록하면 유리할 거냐. 나는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 직원들 유리한 방향으로 등록을 해라 그랬어요. 매니저 보는데 앞에서. 매니저가 싫어할까요? 아니요. 그래야 시스템이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등록을 해서 이게 지금 신호등이 뭐냐면 내가 계획 대비 지금 진행이 어떠고 되고 있느냐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호등은 어떻게 닿느냐 로직은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작년에 내가 했으니까. 또 프로젝트 신호등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닿아요. 색깔로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 프로젝트 는 사실 여기 보면 이 간드 차트 같은 게 나옵니다. 간드 차트. 이게 그 포트 네트워크에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니까 이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든다 그러면 그 배가 물론 배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구분은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설계부터 도장 뭐 이런 어떤 구분은 그런대로 돼요. 근데 이 조그만한 일에 등록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마다 모양이 다 달라. 그걸 어떻게 등록하냐 그러나 아무튼 방법을 찾아내서 등록하게 했어요. 등록을 해야 돼. 큰 부담 없이 등록을 시켜야 돼. 등록 방법은 그 노하우에요. 나름대로 그 노하우에요. 나름대로 전체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직 무언가 하나도 필요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나 그래서 QQM을 하는데 이런 정성적 품질 요인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게 지금 목표잖아요. 어떤 골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페이스 원 투 쓰리 포가 있습니다. 첫째 고객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 품질 요인 간에 인과관계를 확인을 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을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다도 근본적인 품질 대책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객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품질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정도 기록을 다 분석을 했더니 여러 가지 굉장히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분류를 잘하는 것도 대단한 로직입니다. 클리어 싱킹 중에 하나예요. 분류 기준 분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로지컬 싱킹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절상류가 새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과관계로 대략 엮어 봤어요. 그랬더니 설계 오류 때문에 용접불량이 생기고 설계 오류 용접불량이 생기고 부품불량이 생겨서 이게 새로 나온다고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지금까지는 설계 오류 나왔다 그러면 오류 줄여라 분량이 그럼 분량률 줄여라 분량률 몇 %냐 요거 측정해 가지고 수치 가지고 쪼아 될 수도 있다 이거 근데 아까 그래서 TOC 에서는 뭘 보냐 물론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TQC TQM SIX SIGMA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TOC도 똑같이 그걸 하냐 그러면 있을 이유가 없죠. 뭘 해요. 여기에 어쌌무신을 찾아보요. 찾아봤더니 오전에 제가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설계 오류가 생기면 왜 용접 분량이 생기냐 용접 작업을 설계 기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생긴다. 본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정할 능력이 없고 피드백을 안 시키고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쌌무신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거 줄여라 이거 줄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업자와 설계자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오류를 줄일 것이냐는 협력의 어떤 물꼬가 튈일 수 있다. 예 우리가 눈을 어떻게 돌리냐 이따가 이거는 싱킹의 이야기 로지컬 싱킹의 이야기 그런 다음에 이 가정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가정들을 전부 모았어요. 용접부 검사가 안 돼 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용접불량과 부품불량 사이에 있는 가정 그래서 이 가정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유가 거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책이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책을 찾아봤더니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요. 아 검사 방법이 봤더니 검사 방법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검사 방법이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검사 방법에 대한 뭔가가 좀 더 깊고 넓게 검사 방법에 대한 뭔가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야기 나왔지만 우선 이거는 놔두고 이것부터 먼저 해보자. 그러면 이런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과제를 여기서 도출하는 거죠. 과제를 도출했더니 검사 방법 이런 부분에서 도출했더니 아 이거는 이벤트 에 해당되는 과제고 이거는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과제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와 이벤트 두 개가 도출이 돼서 그것을 어디다가 신호등 시스템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하냐. 담당자가 가장 유리한 시기에 유리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 자기가 등록해서 자기 일 그래도 편리하게 되고 편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등록이 돼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 품질 경향 QQM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멋있게 일단 지어놨는데 QQM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6시그마와 TOC의 결합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럴 때는 6시그마 이럴 때는 TOC를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그림요 나도 복잡해서 못 보겠어요. 그리고 무슨 사례가 있을 때 너는 6시그마 너는 TOC냐 그거 하느니 그냥 그 로지컬 싱킹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나는 나한테는 더 편한 거예요. 제 소견은 뭐냐면 물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그렇게 되지만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도구나 메소돌로지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어떤 너무 눈이 팔리는 것도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제가 2004년도에 발표 자료도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도대체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품질과 TOC 또는 6시그마 TOC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TOC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TOC 입장에서 품질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가 사실은 저는 관심사였어요. 이걸 합쳐서 어떻게 한다. 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 불편해요. 불편해.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TOC TP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런 거는 뭐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고 이런 것을 알고 다른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걸 저는 격식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내 스스로도 부담스러워 내가 부담스러워 내가 TOC로 보고한다는 사람이 어 어디 가서 그러면 이때는 이것 쓰고 저 때는 저것 쓰세요. 이 표를 만들어 들어가지고 뭐 그런 FM으로 해서 그것을 내가 강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제가 이제 결합이 결합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았으니 이것도 우리가 벤치마크 이렇게 따라가자 나는 그 부분에 너무 우리가 에 이렇게 에너지가 팔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에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예요. TOC관의 품질경연 식스 시그마와 굳이 연동시키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TOC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우리가 클리어 띵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여기에 어떤 속박을 받지 않고 하다가 보니 이렇게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썼다. 이게 자연스럽고 편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사용했던 툴들은 뭐 이런 거니까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